넌 몇 층 살아? 나 9층 구백이로 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지 우린 먼저 올라갈게 위에서 만나 우리가 먼저 도착하기엔 빨리 가자 몇 층 살더라? 9층 내가 먼저 탔다 잠깐만요 같이 좀 타요 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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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낮춰라 크랑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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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저 세탁물 가져왔습니다 세탁물 세탁물이요 크랑 크랑 네 세탁물 가져왔으니까 세탁물로 빨래하면 되겠네요 제습제로 쓸 수도 있고 같이 탈게요 왜 이렇게 네 녀석이야 나 같이 탈게요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?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지금 표시창에 8이라고 떠있잖니 가족 투 싸리 다 내렸네 탕 탕 탕 탕 탕 açıl 다 내렸네 탕 탕 탕 탕 우리집이 몇 호더라 901호 삐삐삐삐삐삐 내려봐 와 우리집 편하다 나도 탱 탱 통통이는 통통이는 집안일이나 난 못해온 일이나 해야지 탱탱탱탱탱탱탱 집안일 청소를 해야지 지그재그 청소를 시작합니다 충전중 남은 충전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나 요리나 해야지 여태